고최진실 딸 최준희가 성형수술을 감행했다. 최근 최준희는 이응, 안녕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최준희는 눈, 코 재수술을 한 모습. 부기가 땡땡한 모양새. 최준희는 고최진실의 딸이다. 오빠 최환희는 지플렛이라는 예명으로 래퍼로 활동 중이며, 최준희도 배우를 꿈꾸며 이의비가 몸탐고 있는 소속사 계약을 맺었다. 최준희는 고춧가루, 지플렛이라는 예방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